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네 요론님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요론님은 개인 방송할 때 만약 천원 받으면 리액션 어떻게 하나요? 감사합니다 아 그게 끝이에요? 제가 천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감사한 마음은 그렇게 표현하는게 아니라고 내가 보여줄게 김윤수님! 김오쨔! 너도 한번 해봐 해볼게 그래 그거야 하나 둘 셋 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왔는데 옛날에도 했을수도 있어요 스나이퍼 진짜를 찾아라 게임 룰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학교 밖에서는 이제 활동을 할 수 없구요 이 안에 진짜를 찾아서 죽이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? 제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가짜들 사이에서 가만히 서있다가 진짜가 진짜가 진짜로 지나가면 스나이퍼로 쏴서 죽이는 거죠 자 일단은 무시무시한 벌칙이 오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? 뭐예요? 바로바로 사랑고백하며 뽀뽀해주기 라는 벌칙이에요 1등 하시면은 다른사람한테 시킬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저희 시작할 거에요 네 오늘 멤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수거님 어허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이수거님입니다 네 제인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쩡 네 오늘 이 스냅프로 머리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아 맘대로 하세경 안녕하세요 요로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첫번째 게임은 연습 게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게임 갑시다 저 알아요 네 그럼 본게임 뭐로 갈까요? 네 본게임 바로 갑시다 연습 게임 합시다 자 오케이 들어가시죠 어 맘대로 하세경 자 이제 가짜들 사이에서 몰래 숨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카운트다운 설겠습니다 5 4 3 2 1 땡 시작 나나정 오케이 요로로 잡았고 와 드럽게 못한다 내가 여기는 상승도 못했겠지? 2명 타지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 옥상에 2명 옥상에 내가 있다는거 알잖아 또 앉은 점 어허 크 으응? 을..? 뭐야 저구 뭐야 Pram O 오오오오오오 through 뿌잌 뿌잉 오 오오오오 펴 내려와 올라와 Sung Systems 아 잡았습니다 야 이런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가짜한테 숨어가지고 몰래 상대본 암살하는 게임이겠습니다 해봐 깨 이번엔 벌칙 걸 farming 하죠 좋 reconocer 겨우 오케이 바루시압 구구구구구구 고오! 바이네 이게 멀리 있는 그거는 보이네 이름뿐만 자 이제 1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, 2, 8, 1, 6, 5, 4, 3 땡코! 오오 잘 못 마셨다 뭐야? 왜 오는 거야? 문을 열어다오 내가 왔던가 아 춤을려 해도 소용 어떠니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 당전해 왜 나 갑자기 그래이 쪼 이상하다고 난야쪼 어 얼굴이 맘에 안 들어 어 얼굴이 맘에 안 들어 어 그리고 집중을 하거나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하거나 제가 얼굴이 되게 잘 빠졌어요 어댔짤 지금 누구 남나마 쪼? 기숙아님이랑 찐합대님 제가 모든 것을 간파하고 내 승리라고 볼 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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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갑자기 어, 총알 없어 총알이 없다는 소식을 들 나는 여기서 함정에 빠진 아, 고기야, 제발 빨리 나아줬으면 좋겠다 시체를 으음, 아아! 으아하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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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나아줘? 한거래! 아니! 또 한 번 총알이 위에서 아래로 진동 아, 고기야, 빨리 나와, 제발 그냥 뛰어다녀줄게 뛰어다니고 있다 하지만 너가 뛰어 하고 있지만 쳐스로 몰자 운동장 뛰고 있으니까 제발 나와 뛰고 있는 거 같지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그래 줄 수 있어! 아 뭐라는 건지 1도 모르겠네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언제..언제..언제..언제.. 아니 나오라고 좀! 아주 신중하게 내가 아주 신중 거의 다 다를 때 바로 누나 이 녀석이 몸에 손 씻어가지고 손 해서 맏 눈 앞에 이 떡 하고 인간에 노려서 그래서 인간 확인을 하였지? 어어어어 어어씨 내 미식아버었어 이 녀석이 어디 갔는지 내가 또 한 번 간파해야 했지만 이 녀석이 어디 있는진 내가 순식간에 알아냈어 어어어어 어! 뒤져졌다! 아 진짜 저 입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심 게임이 아니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? 어쩐지 요루루가 빨리 죽다라 요루루 왔나는데 진짜 진심 게임이 아니었고요 저 따라와주세요 페발! 지금이 앞 다운로드 이걸 누려보세요 틴기네흐 예! 얜 somethin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ハワеч 이 껌 호호호호! 오늘은 정말 꿀잼 콘텐츠 할 거임 네? 오늘은 콘텐츠 이름이 뭔지 아세요? 진짜를 찾아라 네! 진짜를 찾아라 콘텐츠 Colin 에헤헤 윤희잼댐님? 이걸 눌러보세요 이거 보이세요? 오 conos ianta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겸이니예요 오늘은 정말 꿀잼콘텐츠 할거임 오늘은 콘텐츠 이름이 뭔지 아 샘? 진짜를 찾아라 네, 진짜를 찾아라 콘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할 멤버들 소개해볼까요?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쥐띠리 니 네. 안녕하세요 정말 귀여워요 네 저도 알아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수거님 반갑습니다 만뀘 안녕하세요 우루루님 반갑습니다 으 어? 안녕하세요 귀여운 듯이 여대로이요 어? 안녕하세요 귀여운 듯이 여대로이요 어? 안녕하세요 귀여운 듯이 여대로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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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귀여운 듯이 여대로이요 정말 귀여워요 텍 바라보? 자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은 진짜로 써드라 콘텐츠 할 거예요 모두 다 잉여맨으로 변신해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잉여맨이 4명이나? 어? 진짜 잉여맨 멤버들을 찾아라 콘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번째는 제가 먼저 찾아보도록 했어요 요루루로 변신하세요 자 이제 가운데 있는게 진짜 요루루 맞죠?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요루루가 시작하시고 스탑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루루룩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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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 흡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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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 어? 자아 어? 내가 모르고 F를 눌러가지고 요루루 이름표가 보여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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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 어? 어? 네 네 석 흡.. 제가 진짜 요루루를 찾으면 되는거죠 그쵸?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요루루를 한번 찾아볼께요 자아 딱 보니까 진짜 요루루는요 이분이네요 그쵸? 안녕하세요 님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하지만 이 맨 끝에 있으신 분이 요루루 같아요 오으아아악 오우예에에에에에 나는 클리어 그러면은 이제 요루루가 찾아보세요 잉여맨을 자 이게 제가 이게 진짜 잉여맨입니다 잉 네! 저는 난이도를 속도로서 national 보이시죠? 나夜월 한국으로 본 quickly 样 쳐주면 되는 건가요? 아니 한 번 더 돌아 한 번 더 돌아! 한 번 더 돕니다! 블럭ベ! 서냥 블럭베! 손으로 블럭ベ! 오케이! 스톱! 쳐주면 되는 건가요? 쳐주시면 됩니다.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두 분이 익녀맨입니다. 빠졸씩! 아니지롱x2 옳으루! 실패!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지미대님이 맞추세요 이수건으로 변하겠습니다 이수건님이 맵을 좀 지어주세요 레츠 물 파티 타임 오케이 뭐 섞을까요? 오케이 섞습니다 섞습니다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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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물 때문에 못 섞어 야 물 때문에 너무 느려서 못 섞어 반호가 너무 거셉니다 야 물이 너무 거세서 못 섞어 못 섞어 너무 섞이 흰 음이다 어디까지 섞죠? 맘들어 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 뒤로와 뒤로와 누가 진짜 이수건일까요? 음 딱봐도 이놈 와 들키야됩니다 물 때문에 느려가지고 당연히 들키지 들키지 바보 아니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수건님이 네 잡으세요 저희 주위대로 변신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다 흐흐어 흐이 ya 흐요 ~~ 찾아보시지 Git 알아냄 입니다 일단 1번 한 번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랍니까? 아니 죄송해요 확인을 안 две 아니 이걸로 알 수가 없잖아 아니 2번! 한번 아무 말이나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? 사랑을 했다 알겠습니다 세번째, 세번째 뽀닌 뽀닌 한번 한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한번 힘차게 떼지르면서 나는! 을 외쳐보겠습니까? 알겠습니다 저 누가 봐도 이웬 아니야? 알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? 하나 맞춰봅시다 맞췄습니다 여깁니다 요루룬 빼고 다 성공한 거 아니야? 요루룬이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다 잉여맨을 변신하시고 저희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운데가 잉여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걸 클리어하시면 벌칙은 없는 거예요 자 벌칙이 없어요 성공하셔야지 벌칙이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라면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저에요 네 시작하십쇼 암이즈 러블이 경로를 이탈해 abst who 이거 탔겠습니다 이분이신것 같은데요 아 아cl 아 아니에요 아닌데 아닌데 아 어디서 이상해 어 아닌데 그러네요 틀렸네요 오늘 벌칙이죠 아세요! 사랑고백하며 꼬뽀해주기 라는 벌칙이에요 어 야, G&M 뭐가 고백받으러 가세요 저요 저는 저 임혁현인데 저한테 고백해주세요 에 정말 좋아합니다 진심을 닮아주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임혁현 진심을 닮아서 해달라고요 아 임혁현님 정말 좋아합니다 예, 질댕님 정말 좋아합니다 나 나 나 나도 나 짠다 나 짠다 감독 했 진짜 웃긴 해 포 realise 준비됩니다 에이 예송언님 정말 좋아합니다 네 어 네 네 이렇게해서 오늘 여러분들 꿀잼 진출 수 lemaut 하나도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